안녕하세요. 시타짱 안교수입니다. 일요일 6시 35분입니다. 일단 소룩스에 대한 기대와 불안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겠죠. 해법을 다 읽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역상을 지켜주시고요. 12월 27일과 그리고 1월 중순이죠. 이 두 번의 가격 변동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승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냐 이게 나와있을 거예요.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얘네들의 의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아마 제일 처음 찍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쭉 해서. 9일 전에 영상을 찍었고요. 반드시 한번 봅시다. 긴급 부상증자를 다룬 방법은 노터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대로만 하세요 라고 했죠. 자 봅시다. 지금에 대해서 1대14가 나왔으니 당연히 상가를 할 겁니다. 다만 중간에 풀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자 좀 더 봅시다. 미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다닐 겁니다. 자 그들의 의리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런 과정과 전환사체를 발행했던 정확한 의도 거래 상대방을 노출하지 않았던 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R21조합이라고 하는 아리바이오 자 R21조합이라고 하는 아리바이오를 위해서 이 주가 상승률을 이끌는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결국은 이때 아리바이오 때문에 오라한 건 맞죠. 근데 지금도 아리바이오를 이끌어내면 안 되죠. 왜? 샹이 게임의 룰이 달라졌죠. 판이 달라졌으면 판이 달라진 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때 제가 상한가에 풀릴 겁니다. 매도하세요. 영상으로 찍어드렸죠. 결국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1대14라는 부분은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자 봅시다. 이 부분 지금 1대주주와 2대주주 뭐 전현직 대표죠. 51%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의 거래량 값을 하시게 되면 75%에 대한 지분이 잠겨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어떤 엑시트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근데 거래 없이 끌어올리고 있죠. 왜? 유통 물량이 지금 완전 감소가 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팔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자 시장이라는 부분은 단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왜? 시장 산업 업종이죠. 시장의 분위기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때에 대한 라운드 피규어는 12월 초까지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이런 대주 지분이 많은 종목들 잠겨있는 종목들을 단숨에 끌어올리긴 할 것이다. 다만 12월이 타겟이기 때문에 11월은 분명히 매도 물량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 어떠한 재료를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도 이게 1대 14든 20대 1이든 30대 1이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를 등장시킬 거다. 라고 했죠. 자 결국은 팔아야 된다. 왜? 주가 끌어올리기고 한 번에 이 몸통을 소활시키는 과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 2대주주 중에 전대표죠. 이분이 지금 엑시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명동사체에서 처음 발단의 인물이고 이 부분에 또 뭡니까? 명동사체에다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해소하고 한 거예요. 또 받았다고요. 이제 이 부분에 원래 깨졌으면 반대회가 나갈 건데 이 부분을 틀어막고 주가를 거래량 없이 끌어올리죠. 그리고 한 번에 소화 과정을 하고 비율을 해소한다는 거죠. 계속 받았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들의 의도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때 오르고 내집하고 그리고 급등시키죠. 어떤 트렌드를 받고 있다고 했죠? 거래량 부족. 그렇죠? 자 이 부분은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메이제를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펀드메이제였습니다. 천억을 운용했었고요. 아직도 이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100억, 200억 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명동사체라 항상 체크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주주가 남몰래 대출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나중에 아무런 이상이 없데도 매도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1대 10장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공시 나오고 바로 영상을 찍었죠. 팔아야 된다. 결국은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월 27일 무상증자 이야기만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소룩스 무상증자 대응일정 및 명동사체 담보비율 가격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일단 이 영상이 풀어내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요. 아직 보도해지 않은 자료는 나중에 대주주 지분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겠죠. 분명히 변동성이 나옵니다. 12월 27일 이날 기준일 이전까지는요. 거래하십시오. 정확한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자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여러분 잘되길 희망합니다. 4822 8706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 구독이라고 보내주게 되면 다 보내드릴 거고 명동사체의 담보비율이 깨지게 되면 점화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 피해가셔야 돼요. 무상증자에 다루는 방법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바쁘신 분들은 반드시 문자 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런 겁니다. 1대14의 무상증자에 대한 함수 비밀을 우리나라에 할 필요가 있는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는 아십니까? 필요 없다고요? 그럼 똑같은 실수 반복할 겁니다. 유상증자는 여러분들에게 돈 빌려주세요. 이겁니다. 주가의 하락의 주범이죠. 유상증자는 무상증자는 어떻습니까? 돈을 필요하지 않아. 자 주식수를 더 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좋은 겁니까? 조삼무사라는 거죠. 14주가 더 들어와요. 그러면 최종 주가가 올라야만 이득인 겁니다. 과거 기억하실 겁니다. 에디슨 이브이라는 종목이 어떻습니까? 점으로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도 주고 막상 신주가 들어오는 14주가 들어오는 날은 급락을 합니다. 점으로 결국은 700%까지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권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오죠. 이게 되셨나요?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됐을 때죠. 노터스를 또 비교하시죠. 노터스는 시총이 600억입니다. 그쵸? 1대 10 무상증자입니다. 1대 14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무상증자입니다. 3천억입니다. 5배 10 가중력입니다. 룰을 달리해야죠. 노터스처럼 올라갈 것이야 라고 하면 안되죠. 지금 이 개입된 부분은 노터스의 수급들과 ADC EV의 수급들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룰을 달리하잖아요. 이 룰을 달리할 때는 우리도 그 룰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바쁘신 분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략자를 다 보내드릴 거고 결론은 자 이렇게 봅시다. 3천억이라고 칩시다. 14주 더 들어옵니다. 15주로 나눠봅시다. 시가충격은 얼마 됩니까? 러프하게요. 네 200억이 안되죠. 작은 자금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권리락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3천억을 잊어버려라. 싼 가격이 돼요. 그때 주가의 급등과 급락을 이끌어낸다고요. 선수들은 이날 팔고 그때를 준비하죠. 이런 작은 리바운딩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피해가고 싶으십니까? 그들 머리 위에서 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끌려다니고 싶습니까? 유상중자 무상자 구분할 필요 없어요. 아리바이오? 네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왜? 글로벌 시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안 좋았죠. 다만 제가 이때 영상을 한번 찍어드리면서 단기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환경은 형성됐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이건 작전을 다룬다. 유통물량 즉 엑시타기 위함 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이런 명동사체 다 몰라도 좋습니다. 뭡니까? 시장과 산업업종에서 산업의 사이클 바이오 종목들 머크 모더나 화이자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은 주가는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뭐죠? 치매 체류제를 FDA 3상 안되면 결국 글로벌 기업들도 실패가 나옵니다. 경증환자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어떻게 봅니까?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얘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반도체 사이클 이차지 사이클 그 다음 뭐 바이오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이 좋지 않아요. 전세계적으로요. 근데 국내에 있는 얘 하나만요. 국내에 있는 HLB부터 셀얼트리온 이런 애들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자 그럼 봅시다. 흐름이 좋아질 땐 이유가 있겠죠. HLB 주가는요. 사실 제가 지금은 단기반등에 대한 변동폭을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래소 이전 상장한다고 오르죠. 과연 이때도 했던 말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이게 바로 산업이라는 건데 제롬 파울이라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연준 의장이죠. 금리 동결했잖아요.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2% 이상 됩니다. 더 이상 안 빠져나가요. 국내 증시에 돈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황금 보유가 없잖아요. 돈을 빌리잖아요. 고금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그렇죠? 이걸 동결했으니 얘네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죠. 그게 바로 HLB의 주가를 이끌었다. 그래서 소름스 단기 반등 나온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종목을 보고 업종, 산업,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이라는 큰 판의 위아래 변동성을 보고 산업 어떤 사이클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게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거 아시죠?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엄청 안 좋게 되면 임상, 삼성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20% 오르다 맙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힘이고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종목을 보고 접근을 하게 되면 빠져듭니다. 어떤 내용이든 가래. 1대 14든 1대 20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의도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 이것만 보더라도 피할 수 있었고 제가 무조건 팔라고 했던 이유죠.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달라져야죠. 이제까지는 질책이었습니다만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왜? 명동사치에 대한 담보 비율에 대한 접근이 한번 끝나게 되면 정말 크게 빠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리바운딩 거래를 통해서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3만 9천원까지 많은 평가 금액을 만들어 놓읍시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기 위한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문자 사연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쵸?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빠른 속도를 보내주십시오. 자 제가 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원래는 제가 펀드매니저 에너지 후배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자료를 대신 올리고 이렇게 특징적인 시장 산업 업종에 대한 분위기 먼저 논하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이런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연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텔레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이제는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다루는 방입니다. 물론 종목을 다루기도 하죠. 시장의 퍼센티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론 패시브작 에코프로 머티도 급등이 나왔죠. 제가 이걸 올려드리면서 패시브 자금을 이해하자. 라이브 방송을 통합니다. 이런 CCS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보다는 2, 3분 정도 빠른 속도로 올려드립니다. 생각과 같죠. 다음한 이유가 있죠. 11시 19분에 초전도체 검증받겠다. 미리 알려드리죠. 쭉쭉. 탄살리티움 가격 에코프로의 상승 이유죠. 이유와 근거를 알게되면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 라이브를 통하죠. 에코프로 버티 정확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9시 9분에 말씀드렸습니다. 6분에 시초가는 별 볼일 없었습니다만 24%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쭉쭉 보시죠. 뭐 이런거 LIG닉스원 고스트 로봇 로그 조각투자도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죠. 계속 올려드리죠. CCS 판박한다 판을 알아야 돼요. 중기투자랄지 장기투자랄지 그들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쭉쭉 올려드립니다. 여기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을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하죠. 여기 계신 분들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이라고 하는데 힘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다룰 때 그냥 사지 않고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매수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와서 자극을 받았길 희망합니다. 4천만원에서 4까지 이렇게 됐죠. 자 이런 매매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항상 종목을 다룰 때는 차트만 봤답니다. 차트가 의미가 있나요? 5일선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 10일선은 뭡니까? 2주간의 이동 평균선 이게 뭐 의미가 있죠? 수급은 그러면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고요. 5일선 타게 되면 매수입니까? 그 논리는 그 논리는 서점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서 30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 30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 과연 그렇게 마음 안 할까요? 컴퓨터 컴퓨터 30대씩 놓고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그들도 있는데 그렇죠? 딱 총을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1부터 10까지 바꾸고 달라져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가시죠. 때로는 오를 때 등산을 오를 때 말질로는 달리하면 안 됩니까? 안전장비를 메고 가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산업이라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겁니다. 읽고 나갑시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요. 해법 밀려드리겠습니다. 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이상한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입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해법 그리고 이번에는 만일에 좀 좋은 결과물을 발생시켰어요. 예를 들어 거래를 통해서 절대 이런 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표면적인 거에 속지 마시고요. 이면적인 걸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힘들 겁니다. 다만 훈련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시장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을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리고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 다섯 군데 증권사 이거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냥 사지 마십시오. 또 이거 보내드리면 6개월 동안 매집이 일어난 건데 이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 다만 타점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종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사서 정보를 들었다가 시장이든 어떤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을 향유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정보를 듣는 거 좋습니다. 종목을 추천받는 것도 좋고요. 실적이 좋다는 거 들은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벤트는 이벤트답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를 추천해 준 친구한테 나쁜 소리 할 겁니까? 아니죠. 최소한 시장의 분위기가 사이클을 보고 반도체가 정말로 어떤 반도체도 있죠. 뭘까요? 일들면 바이오니까 바이오로 갑시다. 일반 항암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표적 그 암을 치료하는 것인가 면역 면역을 위해서 다른 암도 치료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누군가 나에게 정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범죄에 속해 있는 걸 알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가 생겨요? 네 맞습니다. 사이클을 인식하고 리스크를 0으로 줄인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 예로 지금 증권사 매직주 이거는 제가 아마 최근 한 한 한 절 전인가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치과가 최근에 좀 훼손이 됐지만 당뇨병을 다루는 임상을 하는 기업인데 이런 극등이 다섯 배 나오죠. 증권사 매직주 아까 보여드린 것도 한 네 배 정도는 순간적으로 올 겁니다. 자 이 과정은 피해가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그런 겁니까? 제가 일러드릴 때 매직이 일어났다. 다만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일론 머스크 테스트라의 CEO가 나와서 말하죠. 비만 치료제로 나도 살 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라일리 노보노 디스크 바이오의 업종은 안 좋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가의 상승은 뚜렷했죠. 전 세계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죠. 미용 목적에서 고혈압 당뇨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이 열리는 곳 산업의 사이클이 열리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룩스 그리고 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임상 3,3을 통과하고 글로벌적으로 중증 환자제를 치료했다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랬으면 어떻게 저 재료가 저렇게 먹혔을까요? 노 그들의 의도는 운명이 예측돼 있었고 앞으로도 예측된 결과물을 가질 겁니다. 증권사 매니저 보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이 있는지 이런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잘되길 희망합니다. 주식 투자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평화가 망가진다는 말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시죠. 직장 내 불화가 있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죠. 주식 탓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 하나 해주시죠. 여러분들 만일에 나중에 좋아지고 좋아지고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수익을 내주고 나올 수 있어요. 인정하는 자체가 필요합니다. 잘되시면 나중에는 양노원이든 고안이든 운명 힘든 그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자체가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 바꿀 마인드 돼 있으세요? 최소한 여러분들 달라져야 됩니다.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고요. 근데 또 여기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2월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 물론 또 이제 니가 뭐 여기까지 맞추긴 했지만 니가 1대14 아리바요 알고있냐 이런 식으로 가신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상대의 라인 전화번호로 010 4822 8706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 되시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겁니다. 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